오늘의 받고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아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해외 순두들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남은 자입니다. 2, 3, 7 시대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검술이 아주 좋은 연예인 부부 그러면 대표적으로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그리고 우리가 곱는데 이 부부보다 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연예인 중에 부부가 누구냐. 가수 선입니다. 선과 탈런트 정해영 부부. 이 선은 원래 진우선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지요. 이름으로 활동하는 힙합 가수. 힙합 가수 그러면 스타일이 좀 독특하지요. 독특하고 모자도 삐딱하게 서가지고 불량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이 선이 누구냐. 기부천사예요. 기부를 많이 하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뽑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 1위, 아빠 1위, 아내 1위가 이 부부예요. 놀랄 정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란 보석과 보석이 만나 사는 게 아니라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조금씩 서로 깎아주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부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죠. 서로 모난 생각도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도 서로 조금씩 조금씩 깎아주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제가 왜 갑자기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5월이 가정의 달이요. 또 이번 주간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번 5월은 세계성교대회와 예원성교대회와 열린음악회 이런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가정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시간이 없었어요.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성교하는데 세계성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가정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자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단과 하와를 부부로 세우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그렇게 원리스되지 못하게 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씌워온 기관인데 이 두 기관을 사단이 잘 알고 깹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것이 사단의 핵심 전략이다. 여기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당하고 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에 향후 5년을 책임질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을 취임을 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가 양분화되어 있어요. 양분화. 아주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양분화되어 있다고. 원리스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이번 정부와 야당이 협치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를 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금에 반대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차별금지법이 뭐냐. 가정, 사회, 나라 완전히 해체시기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국회법사위원장인 박주민 의원하고 이분들이 지금 거대여자 야당이잖아요. 이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엄청 하고 계십니다. 교회 단체들이 지금까지 막 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전도 못합니다. 예수만 왜 군이냐. 왜 차별하냐. 차별. 종교를 차별하냐. 왜 남녀를 차별하냐. 남녀 왜 차별하냐. 이게 맞는 말 같은데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마라. 2021 작년 6월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요. 여성탕에 LA는 지금 가보면 한국처럼 탕이 많아요. 탕이. 사우나탕이 많다고 한국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우나탕이 많은데 저도 많이 갔는데요. 사우나탕이 있는데 여성 사우나탕에 남성 성질을 가진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젠드로 여성이 된 거예요. 남자인데. 남자한테 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들어왔는데 남성 성질을 가진 기절 초풍하지다 여자들이.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자 여자 화장실 구별 안 합니다. 기숙사 남자 여자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씁니다. 같이. 차별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남녀. 그래서 남녀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두 남자가 결혼하는데 두 여자가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인데 두 사람 걸 두 사람. 여자랑 남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목욕탕 들어온 남자 이름이 트랜지젠드 이름이 뭐냐. 대런 머저리 이름부터 머저리예요.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저라는 이름이 많아요. 미국에. 우리 의미로 볼 땐 좀 이상하지.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이 차별금지법. 이거를 지금 정치인들이 몰라요. 박윤선이 죽은 박윤선이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무조건 막 축제해라. 벌거붓고 서울역 앞에 서울시청 앞에서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오직해서 이런 말을 못해요. 왜 차별을 하는 차별. 당장 고소합니다. 쟤인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쟤인데 누가 신랑 남자 둘이가 와서 결혼한다고 낸 때와 주례해달라 그러면 내가 주례해 주겠어요? 여자 둘이가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주례해 주겠냐고. 못해 줍니다. 저 신앙 양심으로. 성경이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발합니다. 정은주 목사 고발한다니까요. 차별했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벌금 내든지 구속돼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천지를 모르고 거대자들 통과시키려고 지금 독을 붓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난리예요. 지금.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해 주시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만큼은 전부 전세계가 다 통과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지금 대통령실 청사를 새롭게 조성을 해서 용산시대를 그렇게 말을 올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237시대를 살고 있어요. 237개 나라 속에 살고 있는데 237나라 5천 종족 보호마를 이루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용산시대가 아니라 237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에 구원론적인 남은자로서의 영적 직장을 가지고 언작 도전해야 되는데 여기 신학적으로 보면요. 여기 성계 남은자 남은자 이 말은요. 구원론적인 용어예요. 구원역사를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 남은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무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소수예요. 소수. 이 소수, 소수를 뭐라 그러냐. 남은자라 그래요. 이 보금 가진 극소수, 그 작은 자 70억 인구 중에서 이 보금, 원색적 보금 가진 창세기 3장, 11장을 아는 원형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70억 인구 중에서 극소수예요. 극소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을 남은자라. 여러분이 남은자라고요. 이 성경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7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건 언제나 라흡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하시는 건 세상들의 손가락질하는 이 사교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하고 생각이 완전히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은 다르며 그 남원자. 이번 세계선교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이 뭐냐. 남원자였어요. 남원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 크리스도로 결론 낸 자. 이불때 국회의원 구청장 후보가 오고 전 국회의원이 오고 몇 명이 왔어요. 그런데 부분들 다 집사들이야. 심지어 강서구청장 후보 단위 목사까지 같이 왔어요. 내 총신 후배라. 통화가 가지고 인사하면서 내가 예수가 크리스도다 아니야. 몰라요. 지금요. 내가 예수님이 크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목사가 그 중요한 말을 들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소리를 내버려요. 목사가 다른 병조들 다 듣고 있는데 목사가 곧 곧 예수님이 크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차를 마시는데 그냥 조용히 마시고 진짜 사단의 역사가 언제 역사를 봐야 돼요.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누가 나무냐냐. 목사라고 장례라고 성교사라고 집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아니에요. 크리스도로 결론 낸 자. 그거 아셔야 돼요. 크리스도로 완전 인생 결론 내고 답 찾은 자를 나만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시험들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누구 때문에 상대의 반응 따라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답 안 나는 사람이 심지어 욕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나는 나의 주인은 크리스도. 아멘. 아무 상관없어. 갈등, 방황,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크리스도 안에 다 치유되기 바랍니다. 결론이 안 난 사람들은 늘 흔들려 왔다. 우리가 들어와서 이랬다 저랬다. 한여름 날씨에 비 왔다. 햇빛 났다. 그냥 왔다. 결론 났다고 하면 문제와 사건, 위기가 오히려 다 그것이다. 기회가 된다. 예수와 크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 안 하면 이거는 절대 답이 안 납니다. 이건 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임옥게, 에브라스옥게, 유옥게, 에브라스옥게. 아멘. 아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축복은 기회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2, 3절 시대에 나 먼저다. 나 먼저다. 나, 너, 환경, 상관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 3, 7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면서 70은 운동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은 자자운동, 70은 지역운동, 70은 뭐요? 종교운동, 70은 나라운동. 이 작품 남기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오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자여, 베나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동족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핸들이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야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야, 그렇게도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야 되신 확정으로 부활하셨음과 불구하고 부활마저도 부활마저도 전부 다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부정하기에 급급했어요. 아니다라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박해하는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장 초방당합니다. 당장 잡아가버려요. 지금도. 왜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색 사건 이전에 이런 일을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 세대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지금도 다메색에 있는 기독교는 있다는 말 듣고 해외 출장 가가지고 그냥 오늘 잡으러 가는 그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유대교의 골수분자여 핍박자였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을 보면 지금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배성들을 자기처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본문 2절로 사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밝혀오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헤로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로시라는 왕은 아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비라는 왕은 압시대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악의 암흑기 시대. 영적 암흑기 시대. 왜냐? 이 발과 아세라라고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아내를 삼으니까 아내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다 우상숭배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1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단독으로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발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가 결판 내자. 송아리 두 마리 가져와서 두 단을 쌓았습니다. 자 발과 아세라의 이 상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단을 쌓고 붙어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 불 내려와서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러므로 불이 내리지 않은 그 상대는 다 죽이자 라고 합의를 딱 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몸을 찢어가면서 해도 발과 아세라 신이 옵니까? 뻔하지 성부는 뻔하지요. 엘리야가 완성을 하고 미리 그렇게 약속한 대로 발과 아세라, 팔대가 오시면 싹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비 이세별이 저 엘리야를 죽여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기진메기 내서 푹 쓰러진 곳이 로뎀나무 아래에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셨어요. 그 내용이 3절에 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흐렸고 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뿐인 것 같았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백두 간척의 이 간두의 운명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백성 전부가 우상 발과 아세라 우상에 빠진 것으로 보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남겨두었다. 칠천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의 우개사음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는 With Oneness 이마누엘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런 남은 자가 지금 시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 자기와 같이 지금도 언례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칠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약을 그렇게 성취하는 데 쓰임받을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다. 특히 이렇게 남은 자는 단순히 자기가 남겠다고 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례로 택하심을 받은 자 언례로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언례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례라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237을 살릴 남은 자로 준비된 자들 선택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남은 자 237나라 남은 자 누구냐 바로 언약자분 여러분 여러분의 237나라 오천 종교 보고 말하는 천명 사명 소명이 주어졌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은혜로운지 정말 여러분이 실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감해보세요. 아니 목사도 이 원색 도움을 모른다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다는 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장로, 집사, 교역, 한국 교회 안 믿는 사람, 불신도 다른 종교 볼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의 수소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시대적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실의 겁을 먹고 바리케이터를 딱 마음에 쳐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떠들어봤자 교회 아무리 질러봤자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난 아무 배경이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 행편이 말이 아니야. 왜 무능한 자신을 바라봅니까? 왜 연약한 여러분 환경을 바라봅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를 삼을 때 70인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인 잘난 사람 한 명도 뽑은 적이 없어요.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도요 좀 많이 배운 사람 좀 많이 성공한 사람 자기 의의가 딱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은혜 받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전 말씀 따라 아멘 따라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냐만 잘 들으세요. 영어로 말합니다. out of the box. 아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편견 고정관념 고정관념 예를 들어 모래에 가져왔던 체질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보내기엔 하라는 말씀이에요. 벗어나야 돼요. 사상이 한 번 바뀌어버려면요. 이게 뭐 빠져나 왜 운동꾼들이 왜 운동꾼인지 아세요? 대학 들어갔더니 말해요. 선배들이 책을 주는데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라 이게 말해 혁명각 책이라 이게 김일성 찬양하는 책이라 이걸 자기는 몰랐지 자꾸 자꾸 들다보기 완전히 박에뻔요. 오직 김일성 김정은 은까지 공산주의 사상이 아 너무 이게 맞는 거야. 굶어죄고 뒤지고 저주 중에 저주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동족은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 믿으면 죽여버려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든지 가수든지 성경만 가지도 구속이요. 그런 나라에 뭐가 대화가 돼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인간들 아니요. 영증을 모르니까 사상 주체 사상 이외에 일치형제도 없어 부모도 없어 주체 사상이 적어야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랐는데 대화가 돼요. 약속을 해요. 아이고 지키분 따라 왔다 지금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 그걸 어떻게 같은 동족이라고 아니에요. 사탄마귀 심부름한 완전히 대마귀가 붙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하고 대화를 해요. 천하의 병신 쫓았다 할 쪽 천지를 몰라요. 영적 사상 자체를 몰라요. 잘될 것 같아요. 정부 끝나서 하는 말이에요. 한심스러웠어요. 한심스러웠어요. 아니 장관들이 갔는데 대한민국을 대판 장관들이 가서 대통령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점심이 가고 냉면 먹는데 2인자 3인자 되는 자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 그런 처절한 말을 듣고 앉아있는 냉면을 먹는 장관 여러분 그런 식이였어요. 모든 잘못된 사상에서 고정관임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 맨날 앉아있다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나쁜 사상에서 안 빠져나오면 하나님 없는 사상 우리는 자파 우파 아니에요. 하나님 있냐 믿냐 안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이거 보는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삼이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은약 기도를 하세요. 지난 선교 대회 때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순례자로서 정복자 길을 가야 하는데 순례자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 복음의 플랫폼 위에 24 기도가 되어질 때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25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요? 바벨탑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는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갈 거니까 놔두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지도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말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판다라 지 마음대로 계산하고 지 기분 따라 자기 선입견 따라 편견 따라 완전히 말씀 따라 없어요. 기도 없어요. 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 뭐요? 25입니다. 영혼의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리시오. 생명 살리는 70인 제자로 모두가 다 스님 받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의 남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 하나님의 성교 시간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거부는 놀랍게도 이방인 구원의 시간표다. 그랬어요.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안 믿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방인들 구원의 시간표로 지금 두고 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려 하므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므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드어서 비틀거리는 것이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비틀거리다가 바로 설 수도 있다. 이게 실족인데 이스라엘백신들은 지금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백신들의 실족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으로 옮겨졌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시간표에 이스라엘이 안 받으니까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가 이방인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자기 동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식이 나게 한다. 이 말은 헬라몰라 파라제로 싸이 파라제로 싸이란 말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데 가치 있는 자극 식이 나게 한다. 가치 있는 자극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축복받아서 잘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신들이 보면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또 구원하게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 받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민 오게 만들었어요. 러시아도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다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으로 다 흩어졌거든 폴란드 같은데 다 스텔러가 600만 잡아 죽일 때 전부 유럽에 다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정책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거 다 이민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예배드린다. 예배. 예배드리면 교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가서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결국은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의 작정된 자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구원 환들자가 구원 받게 되면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의 분위기가 되나 그거 보면 마지막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꺼롭게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25절을 보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낸 우둔하게 된 것이라. 조금 말이 어렵겠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구원 받기로 작정된 이방인 수가 다 차질을 모아놨기 때문이라고 말아 바뀌고 있어요.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머리를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못 깨닫도록 우둔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인원수가 다 채워지면 자기 동족은 그때 비로소 구원 얻게 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확신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한 성경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 받을 자의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사도바울은 알지 못해요. 사도바울은 숫자를 모릅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 받을 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를 말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었다. 그게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당하는 그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 참봄을 전구하고 이 사명을 믿음의 아들이 디모델에 전달합니다. 사도바울이 마지막 선 서신서 디모데우스 사장기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적 메시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을 완성하는데 바울처럼 비무대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성교의 남은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오. 예수 그리스도에 를 통해서 주어진 완전포금의 플랫폼 위에서 70지역 살리는 남은자로 5천정족 살리는 남은자로 237 나라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남길자로 서야한다. 성교 은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인 랩런트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대로 그대로 수축해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오늘 제가 청년의 특강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237 성교의 원년 2023년 내년을 위한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할 것입니다. 237 장로를 세워지면 각 나라별로 각 나라별로 이 장로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라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어떤 그 나라 전략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특강 대목은 뭐라고 하셨어요? 237 정탐꾼이라 정탐꾼 정탐꾼 237 나라별로 전부 현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파악을 그렇게 준비해서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죠. 장로인들은요 부담가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강단통에서 시간별 따라서 237 준비해당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다 전파될 거니까 그때마다 그냥 영적 흐름을 쭉 다가오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지만 하면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한부도 빠짐없이 237 성교의 남원자로 다 세밀히 받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프리카 성교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생을 그렇게 걸고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니고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원색적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특정해서 이 미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 맞습니까 여러분요 특권이에요 특권 원색적 복음을 듣고 영적 현실을 보고 영적 분배를 가지고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한번도 빠짐없이 나는 2, 3, 7 살릴 남은 자다 이런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막연한 돈을 벌고 막연한 성공을 막연한 건강을 막연한 그러한 세상 욕심 가지지 말고 나는 2, 3, 7 살릴 남은 자다 미래 살릴 후대 엠런트가 반드시 세워지는데 내가 승인받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 강단 떨어지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지지 마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2, 3, 7 나라 5천 존좕을 살리는 성교의 남은 자로 세임받기를 제모로 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 살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다 큰 특권인 줄 알고 모두가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 성교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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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